코스닥 시장의 시가충해 2위인 카카오가 거래소 상장 이전에 대한 부분을 공식화해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카카오가 결정을 하게 된 배경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가장 큰 것은 그동안 카카오에 대한 이런 인식에 조금 미약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SNS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이런 사업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기업가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든 받아보자고 하는 이런 기업에서 의지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코스피로 들어가면 카카오가 50위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시총으로 해서 50위 안으로 들어오면서 코스피 200위의 이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 수급에 대한 이런 수혜도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기관과 외국인들의 비중이 더 늘어나면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이번에 이런 절차를 마련해 나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카오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카카오가 사실은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회사였거든요. 하는 일도 일단은 많죠. 카카오 페이 출시를 했던 부분도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 6월 달이 되면 출범한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있고 로엔도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카카오 택시라든지 드라이브라든지 요즘은 헤어샵도 잡아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도 주문할 수 있게 예전에 배달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음식도 배달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혀 오르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실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카카오가 로엔의 실적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실적이 그리 나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저점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카카오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모든 이벤트를 다 써봤는데 주가가 안 오른다면 시장을 바꾸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카카오의 어떤 주가 부양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위해서 이제는 마지막 이벤트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이벤트는 좀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꼭 시장을 탓할 수만은 없지만 현재 어떤 카카오에 가질 수 있는 어떤 기업 가치 그리고 이제 어떤 성장 잠재력과 빗대어서 보았을 때 코스닥 시장에 머무는 것이 좀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라는 것이 어떤 카카오의 입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거래소 측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떤 반대의 입장 등을 보이고 있는데 카카오 측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상장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앞으로 전개될 어떤 상장 절차 등에 대해서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은 다음 달 14일 날 임시주주총회를 엽니다. 여기서 코스닥은 우리가 상장 폐지를 하고 우리 코스피로 넘어가겠다라는 것을 가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건이 가결이 되면 유가증권 시장 본부에서 상장 승인을 조건부로 코스닥 시장 폐지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 등록으로 진행을 시키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공모주 IPO 하는 거랑 거의 다른 절차가 틀려지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데 신규로 새롭게 이런 주주를 모집하지는 않는다는 이거 하나만 좀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제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과연 카카오가 거래소로 이전 상장을 한다라고 해서 기업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과연 필요하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가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카카오의 어떤 적정 가치와 앞으로의 어떤 미래 추가 성장 가치 등에 대한 점검 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지금 상황이 저평가냐라는 의미부터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일단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가 사실 지금 카카오 드라이버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택시 한 90% 정도가 이걸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용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의 오토어 서비스,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어떤 선도주자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네이버라든지 하는, 네이버가 더 기술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더 클 수도 있죠. 그리고 카카오톡보다는 네이버의 라인이 고객수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음악 들을 때는 로엔, 모든 사회에서 모든 생활 전반에서 카카오를 빼놓고 생각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죠. 여기다가 이번에 이제 인터넷뱅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막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이제 하나의 성장 잠재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야 되는 주가보다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으로 간다면 대형주단에 들어가고 그럼 실제로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될지 여부가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은 약간 채우는 부분은 일단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먼저 하고 있고요. 사실 거래소 같은 코스타 간에서의 수급하고 거래소의 수급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제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마트 정도의 시총 정도는 이제 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50위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코스피 200 쪽으로의 매수 자체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수급적인 안정 이런 부분 충분히 잘 매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카카오의 시가총액을 거래소를 이전을 하게 되면 대작 50위권 내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랑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피 200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현재 시중 자금이 ETF나 인덱스 펀드 등을 대부분 다 포함을 했었을 때 대략 60조 원가량이 됩니다. 그만큼 수급적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카카오의 거래소 이전에 가장 중요한 맹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문제는 아직 공식화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만약 카카오가 거래소로 상장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 코스닥 내 시가총액 2위 자리를 과연 누가 차지할 거냐도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을 이제 미리 한번 고민해 보면서 차기 이 코스닥의 2인자가 누가 될지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우선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2인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지금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시청 같은 경우에 6조 가까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6조 이 결을 대체할 만한 지금 현재는 지금은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코스닥 벤처 쪽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코스닥 그 카카오가 내용이 다 나가버린다라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소나 이렇게 코스닥에서 다 지금 현재 아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입장이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 후로 그냥 바로 뒤에 따라오는 이런 기업들에서 바로 2, 3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혼자 외로운 이런 독주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있었다고 해서 그다지 코스닥 시장에 저는 도움이 되었나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서 카카오가 빠지는 것이 조금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카오가 가버리면 코스닥에서 카카오를 얼마나 키워줬는데 얘가 가버려 이러면서 뭐 이런 딱지를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더라도 코스닥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우량한 기업들이라든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많다면 카카오가 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그 뒤를 이어서도 정장 기업들 많죠. 어차피 CJ E&M도 요즘은 약간 CJ가 애매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가 SM이라든지 하는 일부 엔터테인먼트 업체들도 역시 중국과의 관계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CJ E&M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밑에 있는 회사들입니다마는 원래 어차피 정부에서 유전자 치료제를 키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지금 사실 이제 바이로매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많이 밀려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디까지 살아날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코로나 생명과학도 역시 마찬가지고 포스코 ICT도 마찬가지고 휴절이라든지 여러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에서 카카오가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단돌리를 더 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코스닥 얘기하면 한국의 테슬라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자 투성인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다시 계속 상장을 시킨다는 이런 이미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바꿔가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고요.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 코스닥이 있는 것만으로도 회사에는 좀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10년 동안 코스닥으로 이전한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지금 거진 그런 이전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코스닥 시가총액이랑 거진 비슷해졌습니다. 결국 이런 설례를 보여주게 되니까 자꾸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거래소를 이전하려 하는 시도 등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문제는 어떤 옮겨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초 체력과 실적이 뒷받침되어 간다는 점 등은 분명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가장 현재 시점에서 이제 궁금한 부분은 카카오에 대한 보유 투자자분들 또 앞으로 이 거래소 이전 이후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이 카카오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점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찌 됐든 카카오한테는 좀 호재성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선 단기 투자자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 기점으로 해서 좀 단기적으로 한번 내려오셨다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토 서비스나 새롭게 창출해 놓는 수익이 많이 카카오 같은 경우 무궁무진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라면 그냥 그래도 바이앤 홀드를 계속해서 여쭈어 갈 수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라는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서비스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토 서비스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충분히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장에 부각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멜론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인공지능이 요즘 탑재돼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예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하고 비슷한 노래들을 멜론이 나한테 추천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의 기능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는 사실 투자를 좀 생각을 하실 때 저는 단기 투자는 일단은 크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앙데리 코스트로니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수식에서 수익 내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몇 년 동안 잠잘 수 있는 약을 먹고 그냥 푹 자다 일어나면 수익 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카카오가 그런 종목이 저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길게 자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최소한 1년 정도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뱃머리가 될 것이냐 용거리가 될 것이냐 항상 딜레마일 수밖에 없죠. 현재 카카오가 거래소를 이전하게 될 경우 어떤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이탈함으로써 중소형적 펀드로의 어떤 기본 편입이 또 제외될 수 있다는 점 등은 꼭 투자자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달아봤습니다. 지금까지 K&J X타 메이지먼트의 강준영 대표, 한국투자정권의 김권진 팀장, 정윤선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